춤추셔 아니 여기만 여기네 인생의 최후 왜 또 아침부터 오늘은 또 뭐죠? 세기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아 세기의 대결 저희는 지금 거의 근데 무패 아니에요? 뭐 배드민턴도 내가 풀어 줬고 테니스도 뭐 제가 뭐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? 그러면 자신감 한번 표현해 주시죠 자신감 미녀 탑북이죠 유튜버 아 유튜버에요? 네 설명 안 될까요? 가서 또 이게 보여주는 맛도 있잖아요 올라갑시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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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감사합니다 지금 모셔가지고 한번 스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킬을 운영하고 있는 꽁양이라고 합니다 정목 간의 대결입니다 정목 간의 대결입니다 저는 이제 빠른 스매싱을 탁구공을 잡는 대결이고 10개 쳐서 제가 봐야 몇 개나 잡을 것인가 3개 이상 잡으면 제가 이긴 걸로 합시다 3개 이상? 네 3알 아 3알이에요 아 5개? 3알로 합시다 3알 3개 알겠습니다 3개 이상 4개 이상 4개 이상 4개 이상 쳐 보세요 아니 글러브 이렇게 치시면 되잖아 글러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치시면 되잖아 글러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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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한번 써주세요 어떠지 한번 보셔야 아이 이미 못 갈 enrolled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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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못 빠진 거야 해λε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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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는 더 빨라요. 타투가 더 빨라. 근데 배드민턴은 속도가 꼭 죽어요, 뒤에서. 근데 이거는 속도가 잘 안 죽어.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미쳐라는데? 아니 여기서 지금 스피링 돌아. 미쳐버린 후, 신단한 결재 후퇴근 후, 지서 킁킁킁거 크 corps WEXYologia 5. 150 осamy 주한 공룡링 자신이 쓴다. 잠 잡았어요. 좀 더 강하게 치겠습니다. 아! 아! 아 냉정? 더웠는데? 위에서 더웠어. 아니 반응이 왜 그래요? 제가 이런 신입니다. 꽁냥님이 스매싱을 치고 제가 이제 이 방망이로 과연 칠 수 있을지 이건 저쪽으로 잘 칠 것 같거든요. 안 봐주셔도 돼요.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볍시다. 제가 눈대중으로 스트라이크를 인정하겠습니다.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저쪽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. 한 번만 한 번만.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구곡이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이게 회전이라 노트북이 조그마하니까 맞추기가 힘드네요. 안 죽이고 안 죽이고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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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와 근데 이거 기가 막히네.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받으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카카오도 칠 때 그 손맛이 아 진짜 중속적으로 최고였다고. 몇 번만 더 하시면 다 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로 끊어야 돼. 각자 하이파이브. 썸네일 하면 되겠다 썸네일. 일단은 진짜 좋은데요. 그렇게 해드립니다. 진짜 좋은데요. 감사합니다.